안녕하세요 속구입니다 오늘은 기존의 마틴 기타에서 어 이런 기타가 있었나 싶었던 모델을 하나 갖고 나왔습니다 바로 로드 시리즈에서 새롭게 출시된 모델이죠 00012e 코아 모델입니다 사실 이름만 봐서는 뭐가 새롭다고 이야기하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기타는 기존에 나왔던 다른 로드 시리즈와는 확연히 다릅니다 어떤 부분이 다르냐면 바로 이 모델에 사용된 이 코아 목재는 바로 무늬봉 이라는 데 있습니다 제가 썸네일을 통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긴 했는데 합판인데 합판이 아닌 그런 기타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아는 기존의 합판 기타들은 실제로 합판 양옆으로 무늬목을 붙여서 만든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걸 합판 기타라고 이야기를 하는게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모델의 스펙표를 보면 축구판을 코어 파인 베니어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질 좋은 코아를 무늬목으로 썼다는 의미인데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어 그럼 합판 아니야 왜 이렇게 헷갈리게 만들었지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이 목재는 합판이라고 하기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코어가 되는 그러니까 중심이 되는 그 목재가 합판이 아니라 아프리칸 마오가니 원목을 썼다는 데 있습니다 아프리칸 마오가니 양옆으로 무늬목으로 붙인 거죠 그래서 외관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코아의 모습을 갖고 있고요 또 안쪽에서 살펴봐도 코아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기타를 쳐보면 그 사운드에서 이제 코아의 느낌이 이제 조금 드러나는 부분도 있어요 좀 저렴한 가격대에서 코어 목재를 쓴 기타를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로드 시리즈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현재 로드 시리즈에는 이렇게 만들어진 모델이 총 세 모델이 있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리는 이 00012E 코어 모델 그리고 또 D12E 코어 모델 그리고 아직 국내에 입구되지 않은 새롭게 출시된 SC-13E라는 모델이 이러한 컨셉으로 만들어진 기타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기타의 사운드나 외관이 정말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이 모델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고요 통기타 이야기에 방문해 주시면 이 기타를 실제적으로 보실 수도 있고 소리도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편하게 방문해 주셔서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